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명빈입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인 CDC가 의사들을 위해 교육 가이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솔직히 미국이 현재 코로나19의 방역체제의 선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저널들 그리고 큰 제약회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치료 방책에 많은 영향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어떤 임상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방책을 이끌어갈지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의학용어가 많아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어제드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함께 나눠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FDA 허계가 된 약들은 현재까지 없다라고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목적은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크로로쿠인과 렘데시빌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후보 치료제들도 많은데 현재 CDC에서는 이 두 가지 약들을 선호하고 있나 봅니다. 자 렘데시빌 그저 의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렘데시빌을 치료에 써볼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쿠인 앤 클로로쿠인 이 CDC 권고에서는 이 두 약물이 실험실 내에서 코로나19를 잡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여러 국가에서 발표된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토대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 크로로쿠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들은 실험실 연구이거나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연구 결과이니 부작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심장질환, 그러니까 특히 QT 간격 분산이라는 부정맥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쿠인과 아젤토로마이센을 같이 써서 치료한 논문을 비판을 하는데요. 전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 문장에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one small study, 작은 연구였다 라는 점. 두 번째, compare with a non-randomized control group. 이게 무슨 뜻이죠? 무작위 대조군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치료제를 받는 환자도, 이 치료제를 쓰는 의사도, 이게 무슨 약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치료제가 나한테 잘 들 거라는 그런 편견이 생기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은, they did not assess clinical benefit. 즉, 환자가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를 본 게 아니라, 그저 바이러스 수치가 감소된 것만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럼 CDC가 이 논문을 욕하는 걸까요? 아니요. 본래 의사들은 이런 연구자료들을 비평하고 분석하도록 의대에서부터 배웁니다. 이런 비평을 통해 배울 점을 찾고, 앞으로 있을 임상시험들을 더 조심히 설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논문을 직접 읽어보면, 이 저자는 이런 미흡함전들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지만, 시국이 어수선한 만큼, 이 완벽한 논문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것보다, 약간 부족하더라도 우선 널리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CDC 권고문으로 돌아가서, 앞으로의 보완된 임상시험과 주의사항들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젤토로마이신과 하이드록시클로르퀸을 같이 쓰면, 앞에서 언급한 QT 간격 분산이라는 부정맥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2번, 하이드록시클로르퀸으로 코로나19 예방, 예방 차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전에, 복용하고 있으면 전염을 막을 수 있나, 그리고 무증상 전염 환자에게 클로르퀸을 주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 하이드록시클로르퀸으로 코로나19 치료, 증상인 경증, 중등증, 그리고 중증으로 나타난 환자들에게, 클로르퀸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임상시험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함께 본 CDC 권고문을 통해,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또 상담 없이, 이 클로르퀸이나 어제스토로마이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하니, 꼭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제스토로마이신을 같이 써야 되는지는, 그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임상시험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년층 환자들을 많이 보는 저도, 혹시 제가 양로원 환자분들에게 전염시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치료제 개발이 더딘 점에 대한 답답함도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료진들 계속 응원해 주시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파트인, 청결 유지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나눠주시고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재밌고 유익한 방송 계속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